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토건설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이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민족중의 대동맥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에서 연일은 892만 8천여 명과 물도우려 등 각종 당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 2년 반 동안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준공된 이 공사야말로 우리는 당초에 무모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이겨낸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라 하겠습니다 주풍명의 음준한 산화배를 꽤 뚫고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울과 부산의 천리를 일직선으로 이은 428킬로미터의 탄탄대로는 걸어서 보름이 걸리고 달려서 사월이 걸리던 전설의 길을 불과 4시간으로 좁혀서 농어촌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 위에 조건대화를 이룩할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 종연장 428킬로미터에는 29개 긴 다리와 6개 터널이 가슬되 그 지나는 지점을 그림으로 보면은 수원을 거쳐 천안, 청주,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될 대전을 거쳐 460m의 길지터널을 지나고 옥천과 550m의 당제터널을 거쳐 김천, 구미, 800m의 낙동대교, 외관을 지나서 금호일교, 대구, 경주, 그리고 울산공업단교와 연결된 원양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교 아본덕에는 고속도로 공사 중 순직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금옥보다 더 고견 것은 인간이 가진 피와 땀이다 크고 작은 어떤 사업이나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없고 또 피와 땀을 흘리고 무슨 일이고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여기 땀 흘려 생명을 바친 77명 혼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들여 이 탑을 세우고 묵도를 올리니 혼들이여 편안히 기도 없어서 1970년 7월 7일 조국근대화를 상징하는 약진의 대동맥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의 첫 노선이 개통됩니다 총 연장 428km 천리관옥린 4차선의 이 고속도로는 건국 이래 우리가 이룩한 건설사업 중 가장 거대하고 보람찬 사업으로 1968년 2월에 착공해서 총 공사비 429억 7300만월들여 2년 5개월 만에 최종 난공사 구간인 대전 대구간이 완공됨으로써 전 구간이 준공된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이 고속도로는 순전히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재력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계획공정대로 이 사업을 완숙해 되었다 이는 오로지 2세대의 역군들이 영광된 민족 중흥의 역사적 과락을 수행해야겠다는 추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 바쳐온 소산이다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2대 경제권역인 서울지방과 강북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유역이 하루의 생활권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 민족적인 대사업의 완공을 위한 기념식이 이날 낮 12시부터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박대통령 임석하에 선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고속도로 건설에 공이 큰 119명에게 훈장, 보장 및 대통령 초청장이 수혜돼 그들의 핏다머린 노고를 지하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식전에서 고속도로 건설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도했다 이 고속도 도로야말로 우리의 전국군대와의 상징적인 도로이며 남북 통일에 직결되는 도로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는 이 고속도 도로를 맺을 때 이런 경제적인 냄과 물질적인 냄 보다가 더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가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한 민족적인 전력을 가진가? 우리 국민이 얼마만한 민족으로서의 에네리미를 가진가? 우리가 얼마만한 기술을 가진가? 우리 민족의 능력을 이 고속도 도로를 통해서 한 번 팩트를 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1968년 2월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3소가 설치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 고속도로 공사가 그해 2월 1일에 역사적인 작품을 구한다 이 거대한 역사 창조에 박 대통령은 그 기본 계획을 짤 때부터 몸소 앞장섰으며 노선 선정 작업 과정에만도 20여 차례나 현지를 박사했다 엄청난 이 공사의 거대함은 계획 단계에서 선뜻 작공의 단원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 그리고 수많은 인력과 최신 장비가 투입됐다 여기 그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토공이 6톤급 트럭으로 1500만대를 넘고 토지 매수 약 620만평, 동원 인원 연 890만년, 투입 장비 연 165만대, 시멘트 약 663만포대, 아스팔트 46만5천드람, 철근 약 5만평이 들어갔다 이 모두가 그동안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얼마만큼 집중시켰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 공사기간, 공사비 등을 외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반대한 공사에는 교량이 310개소로 100미터 이상의 장대교가 29개소나 되며 연 17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리고 종연장 2킬로미터가 넘는 터널이 6개소, 인터체인지 18개소, 버스정류장이 42개소, 횡단농로 465개소, 안거 394개소, 배수관 1455개소, 그리고 비상용 항공기 이착륙장이 4개소나 가설된 대역사이다 이러한 조국근대화의 대동맥이 이루어지기까지 흘린 핏담은 우리 온 겨레가 길이 가슴에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여기 그 비문을 새겨본다 세상에 금옥보다 더 고귀한 것은 인간이 가진 핏담이다 크고 작은 어떤 사업이나 피와 땀을 흘리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피와 땀을 흘려서 무슨 일이든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여기 이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이며 무릇 2년 5개월 동안 연임원 890만명이 땀을 흘렸고 그 중에서도 피를 흘려 생명을 버린 이가 77명이었다 그들은 실로 조국근대화를 향한 민족행진의 산업전사로서 자손만대 복지사업의 건설을 위한 거룩한 초석이 된 것이니 우리 어찌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은혜와 공을 잊을 것이랴 550m의 이 단계 터널은 독행굴착으로 최종 공사기일인 6월 30일에 끝난 가장 힘든 공사였다 전 공정이 중반기에 들어섰던 69년도에는 예년에 없었던 기나긴 장마와 호우로 본경과 시련을 극복해야만 했다 고정호군의 이 산업전사의 수제 전 공정환소 gren살대 고정호군의 이 산업전사의 수제 골고루 시작하는 과정 소연 등 발굴 시작하는 조국 전 공정환소 통 정현대이 수제 동생시 000 전 escurlp 전 공정환소 전 공정환소 전 공정환소 건설 작업은 쉴 수가 없었다. 이 공사에는 여름도 겨울도 밤도 낮도 없었다. 독이 관계자들은 사생활을 돌볼 겨를 없이 오로지 이 공사에 몸 바쳐 일해왔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